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엄마입니다. 애틀란타의 가을을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어요? 준비되셨죠? 다육이 키우는 유튜브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저도 다육이한테 관심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스프라운마트에 갔더니 할로윈을 겨냥해서 그런지 화분들이 할로윈 화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스프라운마트에 갔더니 할로윈을 겨냥해서 그런지 화분이 없었어요. 스프라운마트에 갔더니 할로윈을 겨냥해서 그런지 화분이 없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을 하면 또 호박의 계절입니다. 정말 다양한 호박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요리도 하지만 또 10월, 11월 할로윈 땡스기빙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호박들을 사갑니다. 한 외국분이 저한테 호박을 골라달라 그래서 잠깐 참견하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두 아들이 다 뉴욕으로 대학을 가고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만 나와서 오랜만에 전통 식당에 가서 남부 음식을 먹으면서 가을을 느껴봤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트에서 또 식당에서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을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됩니다.